선문정로 선문정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달려 볼게요 어디까지 하나 볼게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거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지금부터는 선문정로를 할 텐데요 이거 보세요 화두에 안주하는 게 또 3단계가 있고요 참나에 안주하는 게 3단계가 있으면 법신에 안주하는 게 또 3단계 법신은요 다른 말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은요 육바람일을 갖춘 참나입니다 그래서 진리 육바람일의 만법을 갖춘 참나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 참나 자리는요 공적영지 자리를 말해요 공적영지 청정광명심 청정광명심 자 이건 화두고요 화두라는 건요 이 두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화 그냥 말 뒤에 붙는 거예요 두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화 이야기 진리를 담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의미를 캐치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자 그런데 이 화두 안주에 뭐가 있다고요 3단계 동정이력 몽중 숙면이력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다고요 얘네들을 나눌 시리기 없다 그냥 오메이력이라고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동정이력 전에 뭘 해야 돼요 원래 화두 자간 화두를 들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화두를 보되 회광자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화두 정법입니다 화두를 들어서 참나를 깨달아라 이게 깊어져서 동정간에 몰입이 돼서 흐르고 이제 무의식 중에도 흐르기 시작하니까 잠결에도 선잠자듯이 쭉 의식이 흐르는 건데 이때 흐르는 게 뭐냐 화두인데 결국은 화두 일념이 흐르는 겁니다 화두 일념은 육식의 소소영령한 밝은 자리인데 깨어있는 의식이니까 육식의 소소영령입니다 구식의 소소영령이면 참나죠 육식의 소소영령은요 깨어있는 마음 제가 늘 깨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의식 됐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깨 마음이 이렇게 밤낮으로 오메이려 동정이려 밤낮으로 흐른다고 해도 업장이 정화되는 건 아니다 선정체험입니다 지금 아직은 선정체험뿐이다 왜 이걸 넘어서야지 뭐가 있어요 해오견성형입니다 화두를 봐가지고 동정몽중승면을 거쳐서 해오를 얻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숙면이려 그래서 해오견성으로 나간다 해오견성 이제 해오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해오예요 자 그러면 이 해오견성이 그러니까 이 화두산매는요 이게 참나이려랑 다른 게 화두이려는 필요할 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려는 수행할 때 지금 정진할 때 필요한 거지 용맹정진 이게 정법이라면 이게 진짜 80과 뭐 80과 이 6식 70들을 정화한다면 70까지 포함해 정화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겠죠 화두이려만 유지하면 되겠죠 육바람일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게 성철스님 주장이에요 육바람일은 하근기나 하는 거고 상근기는 죽을 때까지 방에 앉아서 화두만 잡으면 된다 자 이 이론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해오견성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 해오견성이 이 단계로 첫 단계가 옵니다 자 해오견성 참나각성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시부도 보셨으면요 화두에서 자간을 하는 게요 소의 자취를 잡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시부도 중에 소의 발자국 발견한 겁니다 소의 발자국 발견 해오견성은요 견우 소를 본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목표가 뭐예요 두구 소를 내 것으로 얻어야죠 이게 증오입니다 증오견성 증오견성은요 참나안주입니다 이거는 참나안주를 말해요 자 화두 이거 화두 일념이 결국은 화두안주 단계죠 3단계로 화두가 안주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은 참나안주를 향해 나아가는 3단계입니다 또 해오견성에서 뭘 해야 돼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때는 이 단계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정간에 참나가 있다고 해서 꿈결에 있으라는 법이 없고 꿈에 있다고 해도 일체의식이 사라지는 숙면 상태에서 참나가 알아차려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단계가 이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 단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화두 일념 이 선정의식이 육식의 소소형령을 어떻게 잠잘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냐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깊은 잠 자면 사라집니다 얕은 잠을 자야 되고 여기는 진짜 깊은 잠을 자는데도 참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은 잠도 참나의 나툼이라면 깊은 잠을 자도 참나의 나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꿈결에 꿈 또한 참나 자격인 줄 아느냐예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 오면은 이거는 원래 이 세 가지가 다 참나 작용이거든요 이 셋이 다 참나 작용인 줄 아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참나를 정확히 알아버렸더니 해오를 했더니 어? 일체 움직이는 모든 게 참나 작용인데? 잠을 자도 그대로 알아차려지는데 이게 다 참나 작용인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알면 참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링 공부에 해당되는데 해오 견성을 했으면 보링 공부를 하는데 견해를 참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참나에 대한 안주하는 힘 유지하는 참나에 오래 버티는 힘을 높이는 겁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여기는 선정의 영역이고요 안주한다는 거는 여기는 알아차림, 지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 해오 견성 했죠 보링 공부 했죠 그 다음 증오로 참나 안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증오로 참나 안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일지부터 법신보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주가 여기까지 오는데요 일주가 해오 자리가 되고요 또 점수를 해야 됩니다 점수는 뭐냐 육바라밀로 해요 대승기신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증오가 일지예요 증오가 일지인 거 한번 보실래요? 미리 보시면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왜 일지가 증오가 되냐 증오가 되고 왜 일지가 법신보살이냐 대승기신론이죠 제가 일부러 성철스님 제자분들도 보시라고 각주 달았죠 대승기신론은 성철스님 각주 뭐라고 돼 있어요 성철스님 평석선문정로에 기신론은 불교 만대의 표준이 되는 정전이다 따라서 언제든 기신론의 말씀에 이배되어서는 안 된다 됐죠? 그러고 본인 필요한 것만 쓰셨어요 본인이 싫어하실 거 제가 써볼게요 법신을 증득한 발심 이게 증발심 법신을 증득한 건 여기예요 그러니까 증오도 법신 증득은 일지에서입니다 일지 전에는 법신 안 쳐줘요 소분법신이라고 그래요 소분 일지 전 일주는요 일주 자리는요 소분법신 조금만 봤다 법신에 조금만 봤다 자 이렇게 육바람이 있으면 선전과 반야만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총체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일지인 정심지 일지 이름이 정심지입니다 환희지의 다른 이름인데요 마음이 청정해지는 경지인 일지부터 보살 구경지 십지까지 어떤 경계를 증득하나 이 존재들은 무엇을 얻어도 일지가 됐나 이른바 진여이다 진여를 얻었을 뿐이다 전식에 의지하여 경계를 설하는 것인 이건 대승기신으로 안 보면 좀 어려우세요 근데 쉬워요 전식은 애고를 말하고요 경계는 애고의 대상 주객이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원래 있는 건데 주가 있어서 객이 있는 건데 여기서 얻은 거는 주객이었고 오로지 주객을 초월한 무분별지 자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진여만 얻는다 항상 무분별지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여에 안주해 있다 그 진여는 육바람일의 진여고요 그래서 이 진여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법신보살이라고 부른다 됐죠? 법신은 언제부터 봐요? 일지부터요 근데 성철스님 책에서 일지는 동정이래 화두가 동정이래 하면 일지 아닌가요? 일지부터 육지예요 이미 화두만 평소에 흐르면 일지라고 주장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본인이 되승기신 논이 만대의 표준이라면서요 주객을 초월해서 참나가 늘 흘러야 이거는 확찰대우를 해야 지금 일지 지금 성철스님 논리들이라면 최소 확찰대우는 해야지 일지에다 비벼볼 수 있지 않나요? 주객도 초월한 참나가 늘 흐르는 진여가 흐르는 자리라는데요 육바람일을 갖춘 진여가 됐죠? 이래서 법신보살은 일지부터입니다 법신 안주는 일지부터 올라가요 여기는 동정, 몽중, 숙면이 의미가 없어요 육식정화예요 칠식정화예요 팔식정화 그 다음 뭐죠? 십이지 부처가 됩니다 성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자 칠식정화가 중요한 이유가 칠식을 정화하면 아집이 박살나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바람일을 방해하진 않아요 따라서 화환경에서 동정 간에, 행주자와 간에 동정 간에, 행주자와 간에 이것도 24시간이에요 행주자와 간에 24시간 그리고 꿈꿀 때 심지어 꿈꿀 때조차도 업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육식이 성철 선생님 말대로 동정이래와 관련이 있으면 동정 간에는 법신이 업장의 지배 안 받아야 동정이래 아닙니까? 법신의 이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지부터 육지가 육식정화하는 동안에는 업장의 지배를 받습니다 업장이 있어요 칠식부터 동정이건 행주자건 칠식에 와서나 업장이 털린다고요 동정이래가 안 돼요 육식에 칠식에 와서 동정 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 지배 안 받으니까 육바람일이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법신이 생각감정우감의 세계에서 온전히 잔악계나 즉 8식, 7식, 6식의 세계에서 육바람일을 발현하는 겁니다 이때 온전히 발현되는 게 칠지부터예요 칠지부터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생법인이요 불생불멸에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인가했다는 겁니다 무생법인 무생법인을 칠지부터 얻습니다 그럼 8식은요 아래아식이 저장되는 더 미세한 업장까지 털린다는 거예요 더더더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다 이해하셨어요 성철스님의 엄청난 업적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합니다 화두가 화두만 동정이려 하면 그렇죠? 참나가 동정 간에 늘 흐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아가서 육식이 정화된다고 얘기합니다 화두가 꿈속에만 있으면 참나가 꿈속에 한결같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칠식이 정화돼서 칠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시죠? 저 세계를 섞어버림으로써 어마어마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되게 돌아올 길이 없이 간 겁니다 저걸 섞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무리 비판해도 못 받아들이세요 저 선문정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여긴 지금 읽어드린 건 교재에는 없어요 156페이지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견성이란 이분의 견성관을 소개해드리려고 견성이란 일체망념 그러니까 팔식의 망념까지 다 지워져야 돼요 무조건 12지인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다 팔식에 모든 팔식에 들어있는 무의식에 있는 업장까지 다 청정해지면 청정무구식이 되죠 그럼 12지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견성이란 이 일체망념이 다 제거된 대무심경계 무심 대해탈경계 구경각 12지의 구경각이기 때문에 다시 헛된 공부가 있을 수 없다 그 뒤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부처와 조사들께서 실제로 증험하신 진여산매 혜인산매만 있을 뿐이다 놀라운 거는 진여산매를 대승기신론이 만대의 표준이라고 했는데 일주보살이 얻는 산매가 진여산매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지금 뭔가 막 섞이고 있죠 일지보살이 얻는 이 진여산매가 사실은 무심산매이기도 해요 본래의 무심산매 그러니까 얻기는 이걸 얻는데 지금 주장은 구경각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팔식의 미세망념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산매는 한만 얻으면 영원히 얻어 잃는 법이 없고 억만 겁을 지난다더라도 한 생각이 여여부동하다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대무심지다 이렇게 이런 걸 이분의 견성관을 한번 읽어드리고요 자 가볼게요 선문정로 이게 10페이지에 이게 157쪽 얘기입니다 157쪽 원문은 이 앞에 이게 생략돼 있어요 원호스님이 대회의 스승이거든요 원호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유롭게 등한이 등한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등한시하다 뭔가를 별로 관심 없을 때 무심하게 지내되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등한요당 등한이 무심하게 지내되 이렇게 공부하시오 공부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원문을 왜 복원했냐면 선천수님은 없앴는데 공부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호스님이 마음속에 한 물건도 머물지 않게 하면 오직 몰라 하라는 거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원성만 버려라 이게 선사들의 가르침이죠 이원성만 버려라 돈오입도 용운론에서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이원성만 단박 몰라 하면 이미 부처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거기 승면이래 몽중이래 안 나옵니다 당장 몰라만 하면 바로 부처다 신신명도 그러죠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단박 몰라만 해라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단박의 마음속에 한 물건도 남겨두지 마라 몰라 해라 그러면 곧장 무심저인 마음 없는 사람이 된다 무심한 사람이 되는데 무심한 사람과 같아지는데 마치 바보 멍청이랑 같아질 것이다 좋죠 오직 모를 뿐이면 바보 멍청이죠 뛰어난 결혜를 내지도 말라 진리를 알아야지도 하지 마라 그냥 몰라 해라 오고가며 배양하여 생사를 관조하되 살고 죽음을 쭉 관조해 이 참나자리에서 관조해 보는 거죠 깨워서 관조하다 보면 참으로 한가한 것 같아지 이러다가 정말 이 생사마저도 초연하게 보게 되면 몰라가 되면 애고힘이 쫙 빠지죠 그러면 조주 남전 덕산 임재와 같은 그 조사수님들과 견해가 같아질 것이다 이게 해오예요 여기까지 해오예요 지금 성철수님은 여기서 이미 어디서부터 지금 뭐가 잘못되냐면요 마음속에 한 물건도 남아있지 않는 경계란 망상뿐 아니라 부처 조사도 찾아볼 수 없고 부처니 진리니 하는 견해조차 남지 않은 대무신경계 대탈경계다 지금 몰라해서 마음 없는 그 자리가 이미 시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은 이때 이미 시비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 글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공부법인데 몰라하세요라는 얘기를 이때가 바로 구경각을 얻었을 때다 이렇게 풀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무심지에 논의는 이인은 잡된 번뇌 망상뿐만 아니라 스승한 지혜조차 일으키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시비지를 이뤄서 더 연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경지다라고 지금 구경지로 묘사를 해버렸어요 설명을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아직 견성도 못한 사람입니다 몰라 해서 어떻게 되게 탁월한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아직 견성은 안 했는데 보세요 이제야 해오 각성을 합니다 몰라 하다가 딱 생사과 간조될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간절히 이제 스스로 보임해라 이제부터 그럼 해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 부분 만나면요 이 보임은 점수의 보임이 아니고 시비지의 경지에서 도노돈수하는 보임이다라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책마다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고요 몰라 했다가 견성했어요 조사 선생님들하고 견해가 같아졌어요 이제 법공을 깨쳤어요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거를 이해를 더 깊게 해야죠 그리고 더 참나에 오래 머물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보호임지라는 보임입니다 보호하고 잘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면 보호하고 책임져라 이 소리입니다 참나를 낳았으면 보호하고 책임져라 그러다 보면 생겨남이 없고 함이 없는 위대한 안락의 자리에 단정이 안주하게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자리가 증오입니다 어떠세요? 원호스님 이 한 말씀에 지금 벌써 도노 점수잖아요 이 책이 도노 점수를 비판하려고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인용한 글들이 다 도노 점수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책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글들이 너무 좋아요 인용하신 글들이 너무 좋아요 풀이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대무심저인 등장했는데 이분을 시비지라고 바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시비지병이십니다 이거는 그 다음 볼까요? 한 생각도 생겨나지 않은 그게 어디냐 172에서 173페이지인데요 볼게요 일념도 한 생각도 생겨나지 않은 곳에서 모를 뿐 상태예요 몰라 하다가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것도 지금 원호스님일 거예요 원호스님의 신법 다룬 글입니다 한 생각도 안 나면요 오히려 거기서 깨닫는데요 공저경지죠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몰라를 할수록 문별정에 들수록 문별지 알아차리는 자리가 나온다 자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걸 바로 공저경지라는 걸 풀어주고 있어요 이분이 텅 비어서 신령스럽고 고요하되 비춘대요 참나죠 안팎이 확 트여 오로지 하나의 참된 실체일 뿐이다 참나 잘 얘기한 겁니다 문득 무엇을 하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철할 일체 내 몸의 모든 행동이 언행이 참나의 작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대해탈인 근강정체 근강의 발은 본체가 된다니까 이분도 지금 근강산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강산매면 원래요 불교에서 근강산매는 십이지가 얻는 겁니다 여기서 팔식에서요 팔식이 이제 업장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개체성이 상실돼요 그때 드는 게 근강산매예요 그래서 팔식 정화가 팔지부터 십지까지고요 근강산매가 십일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십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근강산매는 재밌는 게 그 근강승 불교도요 저기 확철되어 얻을 때 다 근강산매 들어간다고 그래요 족챈이나 마하모드라가 그리고 소승 불교에서는요 아라한이 근강산매 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근강산매라면 모든 업장이 지워지면서 이제 윤회가 끝나는 시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도 근강산매 든다고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십이지라고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에요 십이지랑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부처자리에 그래서 근강정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근강산매로 참나 안주하겠다는 얘기죠 참나가 되게 안주한 상태를 지금 묘사했죠 묘사했죠 지금까지 마땅히 이 마음을 자명하게 깨달은 후에 이거는요 해워를 말합니다 자명하게 깨달은 뒤에 그럼 일단 깨달아야죠 참나 자리를 깨달아야죠 이 자리가 근강산매의 본체자리라는 걸 깨달은 뒤에 마땅히 이 마음을 깨달은 뒤에 모든 선한 것들 육바람일을 닦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그 뒤에 또 닦음이 있죠 성철수님은 이게 절대 닦음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십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육바람일만 닦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여기에서 보링 공부는 견해와 안주만 하면 됐죠 여기 업장 정화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때 점수 공부는 육바람일이죠 육바람일을 계속 닦는 겁니다 그러면 반야바람일이 무지를 제거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방편바람일이 아집을 제거하겠죠 그러면서 업장이 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점수를요 지금 육바람일을 닦는 게 점수인데 반야와 방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리와 이타 그러면 육바람일의 실천 능력을 갖추는 건 자리죠 내가 내가 육바람일 잘하게 된 건 자리죠 그 육바람일 했더니 남이 도움받는 건 이타죠 육바람일 하나로 자리 이탈 다 끝냅니다 이걸 또 이렇게도 나눠요 여기서 반야바람일은 자리고 나 좋은 거고 나머지 방편바람일은 남 좋은 거다 해서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 지혜 이거는 복덕 복해 쌍수 자 이 부분을 원호스님은 견성한 뒤에 뭐 해야 되냐 참나각성한 뒤에 모든 선한 것을 닦아야 된다 그 육바람일 닦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음을 평등하게 잘 챙겨서 보림 공부하라는 겁니다 보림 공부도 해라 이 마음 평등하게 잘 챙겨서 자 보림에 다양한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참나에 안주하는 보림은요 마음을 평등하게 챙겨가지고 나와 남도 없고 사랑과 미움도 없고 취향과 버림도 없고 없고 이름도 없도록 이원성을 초월해서 참나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 것도 보림 공부죠 점진적으로 오래도록 배양해라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게요 참나각성을 한 뒤에는 모든 선한 것을 닦아야 된다 이 육바람일 안에 지금 선정바람일 쪽을 또 강조해 준 겁니다 선을 닦으려면 항상 참나 자리에 머물게 해라 먼저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도노 이치로는 도노하지만 이래서는 점수해야 된다는 이유다 대놓고 계속 지금 도노 점수 얘기하고 계시죠 모든 허망한 이걸 어떻게 실드 치는지 한번 보실까요 모든 허망한 인연을 완전히 떠나 자유롭고 맑아진 뒤에는 이게 증오죠 그러니까 지금 원호스님은요 원효랑 자꾸 해가 원호스님은 참나각 해오한 뒤에 보림 공부하는 법도 얘기해 주고 자리 이타 육바람일 잡는 법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보림 공부가 좋고 싫고 하는 이원성을 자꾸 초월해서 마음을 관리하다 보면 모든 허망한 인연을 완전히 떠나 여유롭고 맑아지겠죠 이게 증오입니다 그럼 증오를 얻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뭘 하라고요 모든 선한 것 육바람일 닦고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해라 육바람일을 가지고 나도 닦고 남도 이롭게 해줘라 홍익인간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도노 점수의 끝판왕인데요 지금 이 글은 어떻게 실드 치는지 한번 보시죠 실드도 아니죠 자기 주장을 어떻게 밀고 나가시는지 자기를 실드 치는 거죠 일년불생처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서 확철 명호하면 이러면 이제 아시겠죠 성철 선생님이 이러면 시비지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세잖아요 시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령 적조 텅 빈 가운데 알아차리면 공적이 응지 안 것 뿐인데 이런 대해탈을 성취했다면 시비지입니다 일체 모든 선을 수행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증 원수 원증 원수는요 원만하게 증득해서 원만하게 닦는다니까 돈오 돈수입니다 즉 이미 시비지가 됐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게 마치 닦금처럼 보이지만 닦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원만한 닦금 원만한 깨달음 이미 시비지인데 뭘 더 닦아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닦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닦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 줄을 닫니다 이 법어 중에 이 돈오 돈수를 돈오 점수 이야기를 규봉스님 규봉스님의 돈오 점수는 수심결이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부천주로 아는 건 단박에 되지만 육바라밀이나 선정 그 계정에는 계속 닦아야 된다 그런 규봉스님의 돈오 점수랑 혼동하지 말라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지금 그럼 이 모든 가르침들이 충격적인 게 모든 선사들이 다 시비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믿음을 갖고 계세요 무섭습니다 인류 역사상 시비지의 간분을 저는 못 봤는데 모든 견성에 지금 어떤 견성 근처만 가도 오 시비지 몰라 했더니 무심해지대요 시비지 아까도 지금 이 경우도 아니 돈오한 뒤에 점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냥 친절히 설명해 주셨는데 에이 그거는 닦는 게 아니고 돈오할 때 이미 시비지고 시비지에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야 시비지인데 뭐 자리이타하지 뭐 하겠어 이런 얘기죠 좀 이상하죠 여기까지요 3번이요 지금 이것들을 다 지금 돈오 돈수의 근거라고 주장하시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요 3편은 3번째요 한편으로는 소소영령의 마음짜리 마음에 알아차리는 성품이 능히 보고 능히 들으며 오온의 몸에 터져내서 주제한다고 말한다 이게요 현사스님의 글인데 좋은 의도를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철스님이 인용하신 게 좀 잘못 인용하셔서 정독 선문정로라고 그걸 내신 강경구 교수님도 그분 책을 보니까 이분도 이걸 자각하셔서 성철스님의 취지랑은 좀 다른 글이다 다만 하면서 또 실드를 치시더라고요 다만 성철스님이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거를 취한 거다 왜 그러냐면요 현사스님이 비판하는 건요 여기서 소소영령은 참나 자리가 아니에요 육식의 소소영령이에요 깨어있는 마음 공부 좀 하다가 깨어있는 마음 얻어 육식의 소소영령을 얻으니까 오온을 쓰고 동정간에는 지금 활발하죠 동정간에 참나가 막 현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육식의 소소영령은 일반적으로 잘 때는 없겠죠 아까 같이 얕은 잠으로 들어가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사스님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요거 좀 공부 아직 견성도 못한 애가 육식의 소소영령을 얻었다고 까부는 거를 비판하신 거예요 육식의 소소영령을 얻어서 까분다 내 오온에 참나가 막 밝은 게 주제하고 이런 소리 하는데 이런 선지식이라면 크게 사람 속이는 거다 그럼 니네들한테 묻겠다 그럼 그 소소영령이 왜 잘 때는 없는가 잘 때 없다고 확신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왜 팔식 상태에서는 작동 안 하는가 육식 노름 아니냐 이겁니다 팔식의 작용인 육식 노름이다 팔식은 무명의 자리잖아요 그 무명의 작용일 뿐 아니냐 육식도 구식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영령이 참된 실체라고 한다면 왜 졸거나 잠잘 때는 소소영령하지 않은가 만약 졸거나 잠잘 때는 실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도적을 자식으로 여기는 거다 팔식의 무명 덩어리를 참나로 알고 있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생사의 뿌리요 팔식 자리가 만법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는 모든 업보가 구현되는 장 아니냐 업보에서 못 보선한 자리를 위해 참나라고 아느냐 이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성철스님은 이걸 왜 인용한지 아세요? 봐라 현사스님도 숙면 시의 암흑이면 숙면 이래를 못 이룬 거다 현사스님은 숙면 이래를 이루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푼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요 숙면 이래를 이루자고 강조한 게 아니에요 성철스님 빼고는 그렇게 화두에 관심이 없어요 다 원호스님이 말한 건 참나 얘기입니다 아니 그 육식의 소소영령함이 잘 때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현사스님은 잘 때도 이걸 끌고 들어가서 숙면 이래 하자는 게 지금 성철스님이에요 주장이 다릅니다 현사스님은 육식의 소소영령은 생시에는 까불지만 잠자면 사라지지 그럼 네 해야죠 아니요 안 사라지는데요 이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철스님 주장이랑 뭐가 다르냐면 비슷한데 다른데 성철스님은 그냥 자기 주장 근거로 써버린 거예요 현사스님은 평소에 화두 좀 잡았다고 선정돔 했다고 꼭 화두 아니라도 참선 좀 했다고 깨어있는 의식 가지고 막 자기 다 견성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건 거미줄이지 거미가 아니지 않냐 잠잘 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잠잘 때도 소소영령한 네 참나를 찾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성철스님은 이걸 갖다가 그거 봐라 현사스님도 잠잘 때 없으면 뭐라고 하지 않냐 잠잘 때도 소소영령을 끌고 들어가 보자 라고 주장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 아시겠죠 이거를 제자분도 아시니까 그 교수분도 전혀 다른 좀 다른 내용인데 오히려 반대되는 본문을 가져오셔서 자기 주장을 설명하신 것 같다 그래서 탁월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가 좋게 보려면 끝도 없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현사스님이 비판하는 거는 의식에 깨어있음을 가지고 참나 안주를 아는 그걸 깬 거예요 그거 참나 자리냐 그걸 왜 잘 때 없냐 참나는 잘 때도 있어야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철스님은 오케이 봐라 현사스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냐 잠잘 때도 화두가 흘러야 된다 약간 다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사스님은 자연스럽게 원래 잘 때 없는 거다 이걸 전제하고 얘기하신 건데 성철스님은 잘 때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현사스님이 말한 거는 자연스럽게 잘 때 없다는 얘기고 성철스님은 선잠잠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지금 인용하는 것들이 다 잘못돼 있다 본인 주장과 안 맞는 것들을 인용해서 승면이려를 설명하려고 한다 몽중이려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저는 담당 준 스님이요 대해 종고 스님의 스승입니다 담당 스님한테 배우다가 나중에 말년에 원호 스님한테 가서 크게 깨쳐요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대해 스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담당 준 스님이 대해 종고에게 말하였다 다만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 얘기는요 여 앞에서 뭔 얘기하냐면 너는 참 설법도 잘하고 기가 막히다 옛날 공안도 잘 풀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너는 못하는 게 있다 내가 볼 때 담당 스님이 딱 깨려고 준비한 거죠 제자를 그대가 깨워서 생각할 때는 선 여기서는 참나가 있는데 잠에 들자마자 문득 없어져 버린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나눴겠죠 너는 잘 때는 참나 없지 만약 이하 같다면 어찌 생사를 대적하나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보세요 이게 기본 세계관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죠 낮이 생시 밤이 잠이죠 이거 깨미라고 할까요 깨어 생시라는 말을 살았다 라고도 쓰니까 그러니까 깨이 있고 잠이 있고 또 생이 있으면 여기서는 사라고 하죠 사가 있다 이게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요 잠하고 통하고요 깨어있는 건 탄생이랑 통해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도 똑같습니다 잠잘 때 못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못 깨어있다고 봐요 살았을 땐 지금 막 깨워서 난리 치는데 죽고 나면 사라진다 아까 그 현사스님의 비판도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너 살아선 껏덕던데 죽으면 너 어떡할래 죽은 뒤에 못 깨어있으면 너 어떡할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도 있죠 죽었을 때도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의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시의 의식 붙잡고 어떻게든 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보세요 생시의 이 의식을 가지고 잠까지 어떻게 들어가 볼게요 그게 아니고요 선사들이 원하는 답은 낮과 밤을 초월한 참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음향이 다 참나작용이잖아요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찾아라가 선사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아야 여기서 깸도 나왔으니까 태어남도 여기서 나오고 사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태어날 때도 맞춰서 살고 죽었을 때도 맞춰서 다 이 자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 그 육식의 소소영령함 육식에 깨어있는 육식을 찾았다고 해서 이게 죽은 뒤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아까 현사스님 얘기도 그거 어떻게 들고 들어가 볼까요 하는 게 지금 성철스님 얘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식의 소소영령함을 찾으라는 얘기죠 현사스님도 구식의 소소영령을 찾아야지 육식의 소소영령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하는데 성철스님 육식의 소소영령함을 가지고 한번 잠속에서도 계속 흐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 돌겠네 하겠죠 말 더럽게 안 통하니 구식의 소소영령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선사들은 다 참나에게 맞게 관심 없는 분들이 화두에 관심 없어요 화두선 언제 나왔다고 대예수님 이후로 그럼 당나라 때 그 수많은 고승들은 화두이려가 왜 그분들한테 관심사겠어요 참나이려가 관심사지 그런데 이 당나라 고승들 얘기까지도 송나라 포함해서 끌고 와가지고 성철스님은 계속 화두이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막 또 참나이려는지 모르게 얘기하고 또 들어가 보면 일찌팔찌가 나오버리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자 여기까지 담당스님 얘기 들으셨죠 담당스님 그거예요 그런데 대예가 이제 나중에요 대예수님이요 이제 원호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 의문이 아직 안 가신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이 몸뚱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잠만 들면 주제를 못하는데 내가 주제권을 잃는데 주인공이 사라져버린데 하물며 지수와풍이 흩어져서 무수한 고통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죽는 그때 죽을 때 티벳 사자에서 보면 지수와풍 흩어지는 과정 다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임은 탄생과 통하고 잠은 죽음과 통하니 잠실 때 주인공이 없으면 난 죽고 난 뒤에 답이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원어는 그저 손짓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학당에서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몰라 하시고요 그 말만 좀 다물면 참나자리인데 아쉽네요 이러겠죠 생사를 넘어선 참나자리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깨어있을 때 참나자리를 깨달으면 죽은데도 이 자리가 해결한다고요 간단한 이치죠 근데 이거를 성철수님은 자꾸 잠속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이걸 인용하신 거지만 실제로 선사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참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 아주 멈춰 멈춰 그만해 그만해 망상 좀 쉬어 망상 좀 쉬어 제발 네 생각 좀 멈춰 하고 다시 말씀하시길 그대가 지금 말하는 모든 망상이 끊어질 때 저절로 알 거야 똑같죠 몰라만 하면요 참나 알면 그냥 압니다 참나자리가 생사의 근원인데 참나를 알면 됐지 왜 사를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언어스님 똑같아요 자나깨다 한결같은 그 자리 그냥 알게 될 거야 네가 참나에 더 딱 참나랑 하나로 계합하면 그냥 알 거야 참나는 원래 생사를 떠난 자리니까 잠들었을 때도 깨어있으면 죽을 때 좀 낫지 않을까요 화두 숙면일을 할까요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망상 쉬어 참나에 더 안착하면 끝나 그러니까 모든 선사들이 왜 몽중이려 숙면일을 얘기 안 하면 참나에 깊게 안착하면 끝난 얘기예요 그냥 생시에 참나를 찾아버리면 끝이에요 잘 때 죽을 때 알아서 다 참나가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몽중이려 단계로는 얘기해줄 수 있지만 여기에 몽매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 얘기 더 들어볼게요 언어가 제발 멈춰 아닥 요즘 개그맨들이 아가리 여물 아가리 여물 멈춰 멈춰 자나깨나 망상이 끊어지면 참나랑 하나가 되면 그냥 알아 자나깨나 한결같다 자 이 오메이려가 화두 오메이려인가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낮과 밤이 생사가 하나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대예수님이 처음 듣고는 어땠냐면요 믿겨지지 않았다 아이씨 잘 때 깨어있을 수 있다고 화두 들으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때도 화두 있어야 돼 이런 말 전혀 들은 게 아닙니다 참나를 더 알아 생시에 참나를 더 알면 끝나 이렇게 얘기 들은 거예요 생시에 잘해야 돼요 분명히 잠과 깨미 꿈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잠과 깨미 분명히 둘인데 나는 분명히 잘 때 여기서 잘 때는 이미 꿈꿀 때까지 포함한 거예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이려인 이미 숙련이니 몽중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분 분명히 잠잘 때 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나 없는데 주인공 어찌 감히 입을 크게 벌리고 선을 말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나깨는 항상 한결같다라는 게 그게 부처님처럼 주무실 때도 딱 주무시면서 알아차리면서 주무셨다는데 진짜 초기 별갱이 그래요 잘 때도 잔 줄 알아라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자나깨는 아셨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자나깨는 한결같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내 병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 건데 이대로 이 말이 맞다면 내가 못 깨달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원호스님한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훔풍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이 말을 듣고는요 호련이 가슴에 막혔던 물건이 탁 제거돼요 죽이죠 어떤 경지일까요 훔풍이 남에서 훔풍은 여름바람입니다 음력 5월에 부는 초여름바람인데요 음력 5월 여름바람이 딱 부니까 남쪽에서 부니까 여기서 깨달았대요 근데 원래는요 이 구절 뒤에 이 화두에 얽힌 이야기가 어느 스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부처님의 출신처는 어딘가라는 질문에 예전에 질문은 그래요 모든 부처님은 어디서 몸이 나왔는가 출신지가 어딘가 이 화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문스님이 원래 먼저 대답을 해요 동산이 수상행위로다 하고 동쪽의 산이 무리로 간다 이럽니다 점점 더 흥미롭죠 이런 화두 이거 못 풀어요 실제로 밖에서 못 풉니다 산이 무리로 간다 그러면 뭐라고요 산이 무리로 막 흐르나 이상한 상상만 되시죠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랬어요 부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호스님이 운문은 이렇게 말했지만 난 나 같으면 다르게 말하겠다 훈풍이 남쪽에서 온다 훈풍이 남쪽에서 원래 더 있어요 전각이 전각의 원래 뭐죠 전각에서 생미량 전각에서 미세한 서늘함이 일어나네 훈풍이 남쪽에서 부니 전각에 이 전각의 한 규층에서 미세한 서늘함이 생기네 이렇게 난 나 같은 답하겠다 이 말을 듣고 대예수님이 오메이르의 비밀을 압니다 아 설명 안 해주시면 잠 안 오실 건데 그때 비로소 꿈을 꿀 때가 바로 깨어있을 때요 깨어있을 때가 꿈을 꿀 때임은 알았다 부처님의 말씀인 자나깨나 한결같더라 하는 것도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 도리를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고 꼭 꿈속의 경계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었다 됐죠 대예수님 설명 볼까요 대예수님이 깨달은 오메이려는요 즉 몽중이려 승면이려 이런 게 아니에요 화두의 그런 거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죠 참나가 난 왜 꿈속에서 없지 잠잘 때 없지 이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답을 어떻게 얻었냐면 아 참나 그 이분은 일단 뭔 답을 얻었냐면요 이 잠잘 때 잠잘 때와 생시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내가 잠과 생시를 너무 둘러봤구나 생시에는 내가 주인공이 있는데 잠잘 땐 없네 라고 이게 자체가 분별망상이었구나 생시나 잠이 둘이 아니구나 일체가 참나 작용일 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참나 자리에 들어았서 참나만 보고 삽니다 이분이 이때 탁 참나를 더 강하게 깨닫긴 했어요 근데 왜 이걸 보고 깨달았을까요 저 그림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역에서 이게 감깨입니다 이 점이 음기 속에 양 하나 있죠 음이 그득한 데서 양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새의 최 음이 그득한 데서 양 하나가 시작된다 그건 감의 간깨입니다 가는 산이죠 이쪽이 동쪽이죠 방위에서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이게 뭐냐면요 음이 지극한 곳에서 양이 생겨난다 이 소리예요 부처가 어디서 나와요 탐진치에서요 탐진치 지극한 데서 보리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여기 이 말이에요 음기 그득한 곳에서 양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원호가 이 말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와주려고 이 말 한 거예요 이게 이 말인지 모르겠죠 동산이 무리로 간다 어떻게 알아요 다 동쪽에 있는 산 생가구인데 물은 어느 물이고 원호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홍풍이 남쪽에서 오면 여름이에요 음력오울이 여기입니다 자축이면 진사오 홍풍이 남쪽에서 불어서 꽉 열기가 꽉 찰 때 서늘한 기운 하나가 여기서 생겨난다 이건 푼 사람 없습니다 제가 푼 겁니다 이걸로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거를 이러면 사이비 종교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동산 무리로 간다 푼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알 수 없는 랩만 자꾸 하세요 모르겠으니까 랩을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명한 얘기예요 음기 그득한 곳에서 양기 나오고 양기 그득한 데서 음기 나온다는 건요 중생심 그득한 데서 보리심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어디서 나와요 중생에서 나왔지 삼진치란 진흙밭에서 나왔죠 진흙밭에서 연꽃 핀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깨달았냐면 이 과정에서 생이 사요 사는 어디서 나와 생에서 나와 죽음에서 다시 나온 게 상이죠 생은 또 죽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에서 나오죠 태어났으니까 이미 음기가 여기서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돼요 죽으면 생이 시작돼요 이 둘이 하나다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 게임이 있고 잠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낳고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낮과 밤이 이게 이제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둘이 아니다 하고 이 둘이 아닌 자리 참나 자리에 딱 일체가 서로 낳고 낳는 관계일 뿐 불변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딱 참나 자리죠 참나 자리에 딱 이 양반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겠죠 대예수님이 깨달은 오메이려는요 잠잘 때랑 깨어있을 때가 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둘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타기성을 깨달은 것도 있어요 서로 서로 의지에 있다와 일체가 참나의 나툼일 뿐이다 일체의 유심 그리고 의타기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낮 그래서 잠잘 때와 꿈꿀 때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참나 자리에서 보면 낮과 밤은 서로 낳고 낳는 관계일 뿐이지 애초에 둘이 아니더라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여기 이걸 가지고 승면이로 몽중이로 하도에 그걸 얘기하실 애초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밑에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일체가 꿈속에 경계해 갔다고 했겠어요 보세요 이걸 딱 깨닫고 낮과 밤을 딱 놓고 나니까 이 양반이 참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지금 딱 제대로 참나랑 기합하신 겁니다 참나에 딱 깨닫고 보니까 낮과 밤이 지금 그전에 이미 해오를 하셨다 하더라도 해오가 더 깊어지신 거예요 낮과 밤이 둘이 아니게 보이니까 이게 딱 꿈속의 일이죠 꿈속의 일을요 우리가 꿈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하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체가 지금 꿈속의 일로 보인 거예요 다 낮과 밤이 돌아가는 게 뭔가 얼씬한 거예요 이 양반도 근데 그다음부터 이 양반이 참나에만 안착합니다 6번을 보면요 묘희 대혜스님입니다 대혜스님은 대명 고승전에요 일생동안 스스로 긍정하지 않다가 만년의 원호수님 문화에 들어가서 화엄 칠지에 올랐다 자 이러니까 뭐가 또 성철스님을 자극했냐면 이분들이 나빠요 성철스님한테 영감을 자꾸 줘요 성철스님이 안 그래도 오케이 대혜는 몽중이련이 이렇구만 꿈릭이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몽중이련이 이렇는데 대혜가 숙면이련을 아직 못 이렇네 이렇게 풀어요 성철스님은 그러고 있는데 딱 대명 고승전에 칠지다 했으니까 끝났죠 역시 몽중이련은 칠지다 이 양반은 흥분하셨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명 고승전을 자세히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그러면 대혜스님은 칠지에 끝났다는 얘기는 확철되고 못 하셨네요 이걸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저만 물어봐요 성철스님 말이 맞다면 이분은 칠지에 숙면이련은 구경 못 했네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원호스님한테 임재법통을 받았죠 시비즈들만 받는다는데 말이 안 된 소리죠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된 소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여기 칠지에겐 나중에 하고요 일단 대혜스님 이야기로만 계속 갈게요 9번 9번으로 가죠 9번 9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는 원호스님께서 들려주신 그 뒷이야기입니다 원호스님께서 들려주신 홍통이 남에서 불어온다라는 말에서 갑자기 앞뒤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버리게 된 거죠 생사를 다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참나만 보일 거 아니에요 생사가 둘이 아니더라는 건요 그 모든 게 참나의 그냥 나툼이더라는 걸 알고 나버린 거예요 참나 자리에 딱 들어앉았습니다 마치 한 다발 얽힌 실을 예리한 칼로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리하여 비록 어떤 움직이는 형상도 생기지 않았으나 도리어 한 점 때가 없는 청정한 자리에 눌러앉았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도 안 일으키고요 따라가지 않고 일어나도 참나 자리 아무 일도 없는 참나 자리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낮이니 밤이니 상관없어진 겁니다 이분은 참나에만 들어앉았어요 그럼 어때요 이것도 보림 공부 지금 해오한 뒤에 보림하고 계신 거예요 견해가 깊어져가고 안주가 늘어나가다 보니까 딱 이제는 무심 참나에만 들어왔는데 달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나만 봐요 힌두교 성자들처럼 참나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스승이요 원호스님이 애석하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무심산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무심산매가 본래 무심산매가 있고 이렇게 무심에만 들어가 있는 산매가 있습니다 무심만 중시하는 산매 본래 무심산매는요 본래 열반이라서 뭔 짓을 다 해도 열반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울고 웃고 다 해야 돼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죽으면 죽고 메소드 연기 삶에 이게 무심산매에요 뭔 짓을 해도 난 산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육바람일 보살도를 닦는 거거든요 근데 무심산매로 안 가고 이 사람이 이런 본래 산매로 안 가고 본래 무심산매는 그냥 본래 산매라고 할게요 무심산매에 들어가 버리니까 무심만 중시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생사도 낮과 밤도 다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딱 무심에만 들어있겠습니다 하니까 노스님이 애석하다 죽어버린 뒤에 다시 살아나질 못하는구나 다 와닿죠 지금 뭔 말하는지 지금 이게 와닿으신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애석하다 이때 또 얘기하죠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게 병이다 지혜가 너 아직 부족해 언구 얘기 나왔다는 건요 지혜가 딸려 선정은 너도 좀 잘 들어 그렇죠 이게 참나 안주는 되게 잘해 견해가 지금 문제다 지금 낮과 밤이 하나라고 참나 작용이라는 걸 알았는데 딱 참나에만 들어앉아 있다 낮과 밤에 맞춰서 기민하게 움직이질 못한다 이 소리예요 안타깝다 생명이 끊어진 뒤에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생명이 끊어진 뒤에 다시 꼭 살아나야 된다 아니 참나 낮과 밤을 버렸으면 다시 좀 취해라 이 소리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참나 자리만 보고 있냐 왜냐면 뭔 짓을 해도 참날 텐데 봉정이려 봉정이려 승면이려는요 참나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뭔 짓을 해도 참나라는 얘기예요 왜 견해가 좁냐는 거예요 아직 지금 딱 이런 거는요 몽중이려의 승면이려에 집착한 경지 같은 겁니다 무심에만 집착했다는 근데 지금 벌써 성철수님 말씀이 틀린 게 대회를 갔다가 몽중이려만 한 사람으로 몰았잖아요 화음 칠찌까지 들먹이면서 팔찌는 못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대회수님은 계속 지금 성장 중입니다 무럭무럭 원호수님의 가르침 따라 그래서 매번 이제 원호수님이 자극 주려고요 매번 입실할 때마다 얼굴 마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유구와 무구가 마치 덩쿨이 나무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하는 공안만 가르쳐 주셨다 자꾸 이거론만 하세요 유구무구라는 건요 있음과 없음이에요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입다 없다가 나무와 덩쿨이 막 이렇게 얽혀서 가죠 나무에 의지하잖아요 덩쿨이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입다 없다는 이원성이 꼬이고 꼬여서 얽혀있다 요소리만 자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뭐라고 거기에 답해보려고만 하면 입만 열려고 하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가 지금 그걸 말할 상태가 아니다 깨어있습니다 혹시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가 죽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손님한테 놀려요 저놈은 공부를 아주 안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놀려요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제 상태가요 개가 끓는 기름솥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핥고 싶지나 핥을 수도 없고 포기하려니 포기도 못하겠습니다 딱 목에 걸렸어요 지금 밤이 그러니까 인정해줘요 네가 참 비유 잘 들었다 네 상태가 딱 그렇다 더 의심해봐라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승과 어슴이 막 덩쿨처럼 나무와 덩쿨처럼 얽히고 설켰는데 자 이건 어떤 상태냐 얘기해봐라 막 자꾸 이러니까 하루는 노스님께서 나무가 넘어지고 덩쿨이 마를 땐 어떻습니까 라는 원어스님의 질문에 그 스승인 법연스님이 서로 따른다라고 답하신 공안을 얘기해줘요 이건 이제 가르쳐주려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나도 이 질문을 내 스승인 오조 법연선사한테 했었다 이렇게 질문했었다 그 있음과 없음의 그 나무와 덩쿨이요 어느 날 나무도 말라버리고 덩쿨도 나무가 넘어져 버리고 나무가 넘어져 버리고 덩쿨이 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이원성이 한쪽이 없으면 한쪽도 없는 거죠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두 놈이 만약에 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니까 오조 법연선사가 서로 따라오지 따라가지 이렇게 다 해석되는데요 서로 따르지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이 얘기를 전해줘요 내가 스승한테 이런 답을 들었는데 서로 따르지 해서 이분이 딱 대해스님이 확철되고 합니다 뭔가 이 미진했던 견해가 보림 공부가 끝난 거예요 미진했던 견해가 딱 끝나버려요 아 하고 이제 나 구원받았다 그래서 스승한테 바로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스님이 아닐걸 이래요 난 네가 못 들었을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연달아 한 다발의 난해한 공안들을 막 들이미는데 대해스님이 다 답을 해요 두 번 세 번 다 끊어버려요 딱 답을 쳐버려요 마치 태평하여 일이 없을 때 길 가는 거랑 같아서 막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노스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겠구나 내가 너 안 속인다고 했잖아 그 전에 가르칠 때 너 속이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속인 줄 알았지 이제 이 말을 해줍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결국 뭐냐면 나무와 등걸은 이원성이죠 그럼 이게 낮과 밤이 나무와 등걸 아니에요 이 두 놈이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 알았어요 아까 그쵸? 견해가 깊어질 때 이 둘이 낮과 밤이 잠과 깨미 하나인 줄 알고 이제 일체는 하나면서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게 나오죠 생사 이게 생사가 재미있는 죽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생에서 생은 어디서 나오나요? 죽음에서 그래서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러면 낮은요 밤에서 밤은 낮에서 그럼 돌고 도는데 이 둘 다 돌고 돌 뿐 애초에 둘은 하나구나 하면서 딱 참나 자리에 들어갔던 거죠 여기서 안 나오니까 기어 나오게 하려고 있음과 없음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 있음과 없음이 얽혀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잘 안 하다는데 결국은 돌고 도는 있음의 세계로 참나가 놔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참나를 다시 놔둬야 된다 무심만 보고 있으면 한 생각도 안 일어났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자기 딱 한 생각도 안 일어난 그 자리만 잡고 있었다 나와라 나와라 한 거죠 있음과 없음의 세계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감이 안 오다가 이거 이 스승의 질문 중에 이놈도 자빠지고 이놈도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서로 따른다 그럼 이 얘기는요 포인트가 아까 이 둘 간에 돌고 도는 얘기였다면요 이거는요 얘가 죽으면 얘도 죽는다예요 왜냐하면 쌍생쌍멸한다는 겁니다 한 생각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한 생각 나타나면 다 나타나 이게요 참나에서 오묘하게 펼쳐지는 지금 통우식 상태에서 보시면 알아요 통우식 상태에서요 이렇게 알아차려 보시면 육군 돌아가는 게요 내가 있으면 남이 있는데 같이 등장해요 나와 남이 나무와 등걸처럼 의지예요 현상계는 이런 거예요 이원성은 이렇게 의존해서 같이 굴러가요 그런데 이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나타나면 같이 나타나 남만 있고 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밤만 있고 낮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 쌍생쌍멸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가르치면 준 건데 여기서 자극받아서 그냥 이분은 느낀 거예요 이 말에 이 화두에 아니 깨닫기로 하면 아까 훈풍해서 끝났어야죠 여기서 깨달음이 약간 낫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미 낮과 밤이 돌고 돈다 다 참나의 낫힘이다 이 정도 투철히 알았으면 끝났을 텐데 포인트를 무심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아씨 왜 살다가 죽었지 그래서 아니 거기서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죠 왜냐하면 등골나무 화두가 훈풍 남쪽 화두보다 더 높은 화두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깊어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낮과 밤이 둘이 아니구나 이게 머리로 이해한 게 컸던 거예요 낮과 밤이 둘이 아니구나 다 참나작이구나 오케이 이제 참나만 붙잡겠어 왜 죽었냐 태어나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유무의 세계로 나와 나와 유와 무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쌍생 쌍멸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참나의 낫힘일 뿐 항상 참나에서 드러나고 낫투고 자유자재로 한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예수님이 그걸 무슨 얘기 하신지 알아들은 거죠 그럼 이 얘기가 숙면이려, 몽중이려랑 관계가 있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성철스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대예수님이 몽중이려를 서득하여 실지가 되셨다 이 얘기 하시고 대예는 그런데 몽중이려에서 결국 12지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대단한 이근인가 그러면 이 말하고 아까 화엄칠지랑은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성철스님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몽중이려까지 깨달았으니까 화엄칠지에 올랐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명고승전에 보면요 화엄칠지 얘기가 왜 나오냐면 대예수님이 말년에 이미 법통 다 받고 성철스님 말대로라면 이미 12지 단 된 뒤에 된 뒤에 말년에 호구사라는 데를 가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 화엄경이 있어요 화엄경을 넘겨도 보다가 칠지보살이 원래 무생법인 얻는다 그랬죠 칠지보살이 무생법인 얻었다는 딱 구절을 보다가 뭔가 크게 깨달음이 와요 아무 상관없는 거에요 몽중이려는 몽중이려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다 법통 받은 뒤에 원호스님한테 아까 확철되어 다 된 뒤에 그럼 시비지잖아요 황철스님 말대로라면 화엄칠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애초에 호구사란 절에서 말년에 화엄경 폈다가 무생법인을 딱 구절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어요 뭘 얻었는지 모르죠 얻은 뒤에 뭐가 풀렸냐면 아까 얘기한 애초에 원래 스승인 담당 스님이 얘기해 주신 이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어요 앙굴라마라가 임산부를 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앙굴라마라가 살인마잖아요 막 천명 채우려다가 마지막 부처님한테 설득당해서 출가했잖아요 근데 어떤 임산부가 예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앙굴라마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도와할지 모르겠다 내가 살인자인데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나는 부처님을 만난 뒤로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라 그래요 하니까 이제 순산을 해요 요거를 담당 스님이 자기한테 화두로 줬던 거예요 그게 그 화음경 보다가 칠지 쪽에서 딱 뭔가 와닿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써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후대 누가 화음 칠지에 도달했다 갑자기 이 말을 써 놓은 거예요 이것도 좀 황당한 말이죠 우리도 화음경 보다가 팔찌 쪽에서 감동하면 팔찌에 등극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괜히 그 화음 칠지 이야기 때문에 성찬 스님 말대로란 말이 아니죠 이미 12지에서 감동해야지 왜 칠지에서 감동을 해요 이미 말년인데 법통 다 받은 뒨대 안 맞는 소리다 애초에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들이 몇 개 섞이니까 그럴싸해진 거예요 몽중이려? 와 칠지 일리가 있나 했는데 어 진짜로 원호스님이 오메일을 깨닫는데 칠지가 됐대 이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앞뒤 따져보면 다 안 맞는 말인데 왜 12지가 되어야지 칠지가 돼요 안 맞는 말이다 애초에 여기까지 아시겠죠? 나머지 얘기는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여기 읽어보시면 나머지는 화음 칠지 얘기입니다 칠지는요 아까 다 했어요 업장을 지워서 칠지가 된 거지 육바람 번뇌장 소지장 지워서 칠지 되지 화두 참선했다고 업장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불가의 기본입니다 선정 닦았다고 번뇌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번뇌를 벗기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선정입니다 지우는 거는 지혜로 지웁니다 결국 선가에서도 견성 지혜로 지우지 확철대우를 하지 선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정에만 강조하다가 잠잘 때도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지나친 룰을 만들어가지고 견성을 어렵게 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고 총체적으로 성철스님은 화두의 안주와 참나의 안주와 법신의 안주 세 개의 영역을 혼동시킴으로써 정말 어려운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견성했다는 분이 안 나와요 그 뒤로 성철스님 방법대로 해서 견성한 분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축소사의 무효스님이나 누구나 다 근래 돌아가신 정명스님 다 성철스님 방법론으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후련하게 견성했다는 얘기 절대 못합니다 왜? 시비지니까 다들 견성 체험을 시킵니다 아무도 견성했다고 말을 당당히 못합니다 견성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돼버렸죠 갑자기 예전에는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쉽다고 했고 간장만 짠 줄 알면 견성한다던 그 견성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해오 견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성철스님은 큽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견성하면 바로 시비지가 돼야 된다는 압박 이런 것 속에서 막 칠지팔지 이론과 마구제비로 섞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동정이려는 육식이죠 동정이려는 육식의 세계입니다 동정은 육식, 칠식, 칠식이 굴러가는 세계예요 자 뭔 얘기냐면 동정 간에 화두가 흐른다고 해서 지금 육식이 정화될 거라고 믿는다는 발상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몽중이라고 해도 꿈속에서도요 그럼 육식, 칠식, 칠식이 다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하나가 하나가 그냥 딱 8식, 육식, 칠식 이런 식으로 딱 닦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칠지가 되면 칠식까지 정화됐다는 그 증표로 동정 간의 꿈속에서도 항상 한결같다는 얘기가 동정 꿈속이 함께 등장하지 따로 논의될 성질이 아니다 왜? 다 육식, 칠식 노름인데 이게 정화됐다는 얘기예요 육식만 따로 정화되고 8식만 따로 정화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식 부분이 먼저 닦이는 것 뿐이지 육식 부분이 먼저 닦이다가 칠식까지, 8식까지 닦인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동정 간에도 여러분 동정 간에도 법신이 드러나려면 육식, 칠식, 8식 다 닦여야 된다니 아까도 얘기했죠 쉽게 동정은 육식, 몽중이련은 칠식 승면이련은 8식 이러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멋지다 이론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8식의 업장이 지워진다는 건요 동정 간의 더 완벽한 육바람일이 드러난다는 얘기지 꿈속에서 더 멋지게 육바람일을 표현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동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닦여 무의식이 얼마나 닦였는지는 의식 세계에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 난 무의식으로 들어갈 거야 무의식 들어가서 무의식 닦을래 이렇게 아니라 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이 닦였다는 업장이 털렸다는 증거는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동정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동정이련은 아랫 단계고 승면이련 윗단계란 발상 자체가 업장 정화에서 맞지 않는 소리다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업장이 정화됐으면 아시겠죠? 무의식이 털렸으면 나한테 잘해봐라 이거죠 아 나 잠속에서 되게 선명한데 이런 건 의미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6식, 7식, 8식의 정화랑 이거를 꿈과 생시와 꿈, 잠에 배당하는 이 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성철수님은 저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견성시키기 위해서 이 주장을 이렇게 성철수님의 주장을 살펴본 거고 제 주장을 또 해본 겁니다 잘 도움이 되시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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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